경북으로 가보겠습니다. 이 지역소멸과 학력위기 감소위기 우리가 너무나 자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이 뚜렷한 개선방안을 찾기가 쉽지는 않은데요. 이 경북교육청에서는 직업계고에 유학생들이 유치하는 정책이 또 주목을 받고 있죠. 네 경북교육청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해외에 우수한 학생들을 지역내에 있는 직업계고에 받아들이고 있는데요. 베트남과 몽골, 태국 등 5개 나라의 56명의 외국인 학생이 한국해양마이스터고와 의성뉴티테고 등 도내 9개 직업계고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. 이 지역소멸 위기 속에서 학력인구와 노동력이 부족한 문제를 동시에 개선해보겠다는 전략인데요. 이 경북교육청의 직업계고 유학생 유치 사례가 화제가 되면서요. 부산과 전남, 경남, 강원교육청의 직업교육 담당자들이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업무협의회를 가지기도 했습니다. 또 전남교육청과 충남교육청도 당장 내년부터 직업계고에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고 아예 국제직업계고로 학교를 전환하기로 생각하는 학교들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네 대학에는 이미 유학생이 많이 있지만 이게 직업계고라서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요. 자리만 잘 잡는다면 학교는 물론이고 기업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좀 보완해야 될 과세는 없을까요? 네 직업계고 유학생 유치 성공과 가장 직결되는 게 바로 비자 문제입니다. 지금은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나 졸업생을 대상으로 한 취업비자가 따로 없습니다. 유학생들이 졸업을 하고 난 뒤에 우리나라 기업에 다시 취업을 하려면 본국으로 돌아갔다가 비자 발급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합니다. 이 과정에서 기업들도 학생이 돌아오지 않을까 봐 우려하고 또 학생들도 취업이 무산될까 걱정하게 되는데요. 지자체와 교육청은 학업과 취업이 연계될 수 있는 비자 정책을 요구하고 있고 또 법무부와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주제인 만큼 유의미한 성과가 있을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. 지금 시작합니다. 정말요? 지금 시작합니다. 한 번에 뵙겠습니다.